디자이너가 협업한 고품격 자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주택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자리하고 있고 분당 판교까지 10km, 자가용으로 20분에서 30분 떨어져 있습니다. 총 7세대 분양하는데 다 지어서 판다고 하네요. 지하 벙커 주차장,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땅은 100평, 실내는 74평입니다. 침실 5개, 욕실은 4개가 있네요. 기반지설은 도시가스 난방이어서 난방비 걱정은 덜 할 수 있지만 면적이 넓으니 아파트보다는 많이 나오겠죠. 옵션은 에어컨, 냉장고, 김치냉장고, 타워워시, 스타일러가 있습니다. 다음 편에는 2, 3층 공간을 보여드릴게요.